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마술을 해볼거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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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аб 그러쉽을 해볼거에요. 이건 룩이고 이건 바나나고 그리고 이건 벌레도 이거 멋져 멋져 잘했지? 코로나 바이러스 해볼래 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해볼래 바이러스 야 이거 거꾸로야 되게 아프잖아 이놈의 코비드 진짜 코비드! 바이러스 코비드 에이 마스크쓰네 어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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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조금 실수있다 내가 자 이게 뭘까요 과연 호빵맨입니다 호빵맨 호빵맨 이거 뭐야 뭘까? 슉 호빵맨 우와 예쁘다 밥 먹는거 찍은거네 힝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예뻤네요 발팽이와 열매들이네 1개 아닌데 악 academy 레 Kurt 드라클라 드라클라? 아빠 오메가디 고구마지